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19일 하느님 나라 2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인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흔하지 않습니까 아마 공기만큼 흔한 게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흔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최종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합창은 없고 대신에 항몽순 악단의 앙상블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괜찮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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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